네, 오늘의 시그널은 해성DS입니다. 반도체 프레임을 리드 프레임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자, 해성DS는 리드 프레임이라는 것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인데 리드 프레임이 반도체 칩하고 외부 회로를 정기적으로 연결해주는 역할 하나랑 반도체 패키지 내에서 칩을 지지해주는 기판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용 부품 쪽이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흔히들 차량용 반도체 업체로 분류가 되어 있죠. 이 지금 해성DS의 핵심 기술은 PPF입니다. 팔라디움 프리프레이트 프레임이라는 이 도금 기술인데 이 도금 기술이 있기 때문에 품질의 안정성과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3분기에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역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피크아웃 우려로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 반도체가 굉장히 생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동차가 못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전장 부품으로의 확대, 그러니까 자동차에 전기장치가 많아지는 것을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지금 사실. 왜냐하면 전기차가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나는 앞에 갔다가 뒤로 갔다가 그것만 하면 되는데 전기장치 많아지고 나서 더욱더 머리가 아프다. 이러는 사람도 많은데 전기장치가 앞으로 많아지는 건 대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자율주행이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수소차가 나오면 전기적인 장치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장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반도체가 많이 탑재가 돼야 될 것이고 반도체를 회로랑 연결하는 전기적인 연결이라든가 받쳐주는 기판 역할을 하는 이 리드 프레임은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피크아웃 우려로 오히려 실적이 최고치를 찍었는데 실적과 함께 주가도 고점을 찍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고점을 찍어버린 상태에서 많이 하락을 해서 이격이 상당 부분 줄어든 상태죠. 그리고 지금 미국에 상장된 업체 중에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든가 NXP 세미켄덕터스라는 이 자동차 반도체 업체가 어제 NXP 같은 경우에 1.88이 올랐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3.65%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에 이 업체들도 좋지가 않았는데 지금 작년 말부터 반등을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NXP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주가는 다른 장비 회사들이라든가 반도체 회사들보다 좋아요. 예를 들어 지금 인텔이나 퀄컴의 주가를 보여드리면 인텔이나 퀄컴의 주가는 훨씬 더 많은 폭으로 빠져 있거든요. 인텔은 이런 식이고요. 퀄컴도 마찬가지죠. 더욱더 많이 퀄컴은 60개월 선, 인텔은 지금 밑바닥으로 완전히 꺼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NXP 세미켄덕터스라든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60개월 선과 이격이 상당히 벌어진 상태에서 거의 20개월 선과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용 반도체가 일반 반도체 세트 업체들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해성DS도 비슷한 모습이거든요. 지금 해성DS도 60개월 선과 붕 떠 있죠. 지금 이런 모습은 딱 중간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체들 중에서 60개월 선까지 빠진 게 많아요. 예를 들어 지금 삼성전자라는 세트 업체, 가장 대표적인 업체를 볼까요? 어디까지 빠졌나? 삼성전자 60개월 선 붕괴시켰죠. 삼성전자는 붕괴시켰는데 NXP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20개월 선과 가까워요. 그 딱 중간이 해성DS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용 반도체의 어떤 밸류를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한 모든 반도체 업체와 반도체 밸류 체인이 지금 반등권에 들어섰기 때문에 출발선이 다른 거죠. 60개월 선과 120개월 선에서 출발하는 애가 있고 60개월 선과 20개월 선 사이에서 출발하는 애가 있고 아예 20개월 선 위에서 출발하는 애가 있어요. 그런 애가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에 상장된 업체 중에서 KLA라는 업체죠. 지금 KLA는 20개월 선 위에서 출발해요.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반등하잖아요. 세기가 누가 셀까요? 20개월 선 위에서 반등하는 애가 1위일 것이고 20개월 선 밑에서 붙어서 하는 애가 2등일 것이고 그 다음에 60개월 선까지 완전히 빠졌다가 올라오는 애는 가장 힘겹겠죠. 해성DS는 그 중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반등을 하면 20개월 선 정도까지의 반등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해성DS가 3분기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피크아웃 우려로 빠졌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반도체 세트업체라든가 다른 장비 소재 업체들보다 강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회복세도 출발선이 다르니까 출발선이 더 앞에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더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해성DS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과 함께 고점을 찍어서 이격 조정을 한 게 오히려 좋고 그 이격 조정이 남들보다 덜했다는 게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단 해성DS추가가 빠진 상황이지만 앞으로의 기대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간단하게 가격 전략도 좀 볼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다른 해성DS 말고 다른 것과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거 볼까요? 하나 머티리얼즈는 지금 어디까지 빠졌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60개월 산에 완전히 닿은 다음에 지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20개월 산으로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죠. 지금 해성DS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나요? 60개월 산 안 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반도체 밸류체인에 있더라도 이 시장의 힘의 차이예요. 얘는 덜 빠진 거죠. 얘가 하나 머티리얼즈 만큼 빠졌으려면 3만 원대까지 갔어야 되는데 지금 3만 7천 원대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덜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올라가면 얘는 20개월 선까지 반등이 나오는 반면에 하나 머티리얼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0개월 선에서 먼저 막힐 확률이 높겠죠. 이걸 뚫고 20개월 선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더 많이 빠진 경우에는 뚫고 올라갈 첩첩상률이 많은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60개월, 10개월, 20개월 3개를 뚫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3개를 뚫어야 되는 아이와 2개를 뚫어야 되는 아이와 1개만 뚫으면 되는 아이.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겠죠. 이거는 해성DS 같은 경우에 10개월 선이 20개월 선과 데드크로스도 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를 의미하냐면 여기서 반등을 하면 10개월 이동 평균선은 20개월간 데드크로스를 안 하고 여기서 돌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성DS가 상대적으로 강한 축에 속한다. 이것을 보시고 20개월 선인 5만 원대까지 목표 주가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성DS 오늘 시그널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